제가 영상도 올렸지만 그 뭡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경기를 들어갔으면은 보차는데 지금 기억이 별로지 않나요? 뭐냐면은 이게 내가 지금 홍현우가 있는데 에바니까 바로 그냥 고급해가지고 시그 한번 돌려보자 야 여러분들 요사리오나 진짜 시그류 뚫을 수도 있잖아요 시그류 나오면 저 볼채 아픈 게 또 어떻게 키우냐고 따로는 진짜 이거 조합 돌리면은 이게 진짜 좋은 게 안 떠요 그 몇 개 좋은 게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쓰레기라서 목록이 진짜 그 가자 자 나는 과연 어 정군호 잠시만 아 근데 개쓰레기다 와 이거 정군할인 답없다 와 이거 이게 하나 말했듯이 폐가 진짜 안좋아요 근데 1,7군호는 먹긴 해야돼요 얘는 이제 어쨌든 지금 내가 자 상디형이 얏 가자 자 이번에 해주면 어 이러니까 내가 안하는거에요 시발 아 ㅅ같네 그냥 아 씨발 씨발 새끼들 병신새끼들 그냥 ㅅ같은 새끼들 아 이상 이상목 아 이상 안쓰는데 이거 아 라이징스타 나쁘진 않은데 나도 1번 짱 아 변신하 제물 거하게 맞췄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름사나이 하나 나옵니다 여름사나이 유현진 5상 왔다 솔직히 먹을 거 류현진 밖에 없습니다 159 끄기 오케이 야 됐다 됐다 야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거잖아 타자였다 타자였고 그니까 하나일거 같은데 딱 역시 이상군 이병규 이병규 유현진 이제 왔다 성공은 필요없어 채은성 야 이거 신규채은성 맞나 이거 잠시만 아 근데 이거 신규채은성 아닌거 같은데 이거 채은성이 두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말고 성공 그냥 한도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못먹을 거 같아요 와 에프터 라이트 못먹을 거 같아요 와 와 시발 사고로 변했냐 시발 거 야 이러면 무조건 내가 봤을때 이건 아 야 이러면 뭐 먹어야 되냐 오 아 시발 새낙들 아 야 어떻게 다 피해가냐 이승오 안써요 이거 어 랜덤 팩 돌려가지고 이거 먹었어요 와 잘 쓰고 있구만 어 존나 이쁘다 근데 왜 존나 안나오는데 오케이 됐어! 됐어! 자 여기서는.. 와 찰리야 대박! 배제완 배제완! 이거 이재학도! 이거 이거 이겼습니다! 이재학 C! 이재학 이거 C가 말고 이겼어요! 근데 둘 다 있는데 이재학이? 야 이거는 임종호 빼고는 솔직히 개꿀인데 이건? 3번 갑니다! 저는 3번입니다! 일단 임종호 컷! 야 근데 이거.. 아 근데 이재학이면 존나 애매하긴 하겠다! 아 잠시만 이거 불빛 이거 C! 야 이거 불빛 이거 C! 아 이재학이네! 아 야 1번에 학교 1번! 야 이럴때도 1번에도 좋은게 나오네! 이거는 괜찮잖아 이거는! 솔직히 이거는! 그러니까 중복이긴 한데! 야 이거 이재학 이거 개좋은거야 이거! 야 라이징이 잠재력이 개쓰렉이네! 야 이건 무조건 이게 1대장이네! 야 라이징 개쓰렉이네! 이거 구종도 4개밖에 없네! FA가 1대장이네! 이것도 있어요! 저도 잘 고민해봐봐! 일단 그건 한번 고민해봐야겠지? 일단 경험호 좋게 떴다! 축하하는데!